매일 말씀 묵상 오늘 출애국기 27장 3원 3원 3장 요한복음 6장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얻어 정말 그 만나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밖에 들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로 맺혀진 그 떡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고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면 썩습니다. 딱 그날 먹을 만큼만 남게 되어지는 이동할 양식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모세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것에 정말 감동 역사적으로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정말 사람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힘을 하늘의 뜻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이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동하여 그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가닥이라고 그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에 만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자기들의 배를 분리하였던 것처럼 하늘에서 온 그 하늘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 또 그렇고 지금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냥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온 것이다. 세상 것이 아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위하여 하늘의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영원한 것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크리스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곧 하늘의 것을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는 맛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들이 오늘 체험할 수 있기에 알 수 있기에 그 신령한 지식이 나에게 오늘 이 악한 세상 죄 있는 세상 헛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므로 하늘의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만나가 아닌 예수 크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예수 크리스도로 생명 얻어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